훑어봤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이 모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FST입니다. 네, 특징주로 FST 들고 와주셨습니다. 반도체 EUV 장비 관련한 기업입니다. 올 7월 초에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 6월에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급락,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이 FST는 펠리클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장비를 수주했는데요. 이 장비가 용도가 펠리클을 탈부착하는 그런 용도 그리고 펠리클의 이물질 같은 걸 검사하는 검사 장비 이런 걸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펠리클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요. 이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토 마스크를, 이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는 용도로 펠리클이라는 게 보호덕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는 펠리클을 공정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TSMC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저걸 안 하는 이유는 또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펠리클을 잘못 이렇게 적용했을 때 TSMC가 처음에 고생을 했어요. 공정을 돌리는데 그때 펠리클이 깨지고 오염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삼성전자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SFT하고 SNS 테크에다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7% 정도씩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야, 니네 펠리클 좀 만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펠리클을 공정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 투과율이 한 92% 이상 돼야 되는데요. 지금 뭐 한참 전에 91%까지는 달성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 거의 그 부분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삼성전자의 의지에 달렸는데요. 지금 어제 장비 수주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말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펠리클을 탈부착하는 장비 이거 왜 발전했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장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결심이 섰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펠리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가 미세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펠리클이 포토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펠리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이거를 붙이고 덮개를 씌우고 떼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SFTE가 납품하는 장비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이 펠리클을 좀 씌우고 그러는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전자동으로 되고 검사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걸 채용을 하진 않더라도 실험실 쪽에서 이런 걸 갖고 또 실험을 좀 해보겠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펠리클을 채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TSMC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결단 여부에 따라서 그 시기는 적용될 수 있고요. 펠리클 장비 수주 소식은 펠리클을 향후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FST 같은 경우는 그 펠리클 장비가 수주한 거 그게 큰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펠리클을 채용을 한다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같이 펠리클을 만들고 있는 SNS 택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FST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SNS 택 같은 경우는 제가 장을 다 못 보고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오늘 보합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 SNS 택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작년 보도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펠리클까지 채용을 한다면 이 SNS 택의 경우는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블랭크 마스크예요.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이거 단일 품목 한 개에서 지금 펠리클이라는 품목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되니까요. 훨씬 더 매출 성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커질 수 있으니까 SFTE도 눈여겨 잘 보시고요. 그 외에 SNS 택 같은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FSD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미세공정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펠리클 장비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비슷한 종목으로 SNS 택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주가도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진단의 문화